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폭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2020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교정문제 두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7번 문제군요. 그 원고는 지금도 제 책상 뒤 캐비넷 속에 있을 겁니다. 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손댈 만한 글자는 외래로 해당되는 캐비넷 밖에는 없겠죠. 캐비넷 자 여기는 써져있기로는 캐는 아이케 그래서 내는 너희넷 받침은 시옷 이렇게 되어있죠. 캐비넷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단어는 캐비넷 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캐비넷 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외래어 표기로는 세번째 단어가 캐비넷. 넷이 아니라 캐비닛 입니다. 니에다가 시옷 받침. 캐비닛 이라는거. 자 여러분 이거 저기 영어 외래어에서 외래어에서 받침을 받침을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자 여러분 슈퍼마켓 할 때 캣 받침이 뭡니까? 시옷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티읗을 쓰기도 합니다. 티읗. 그럼 티읗을 쓰면 안되죠. 왜? 이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기할 때 쓰이는 받침은 일곱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이 있구요. 니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없습니다. 시옷 없어요. 그 다음에 리얼 미음 비읍 그리고 이응 시옷. 자 기억 리은 리얼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요거만 요 일곱개만 쓰이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 디귿 또 티읗 피읍 이런 것은 외래어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캐비닛 하더라도 니스에 시옷이 아니라 티읍 받침을 하게 되면 틀리죠. 티읗이나 피읍 디귿 이런 것은 외래어 표기 할 때는 절대로 쓰일 수 없는 표기다. 예 고렇게 일곱개. 기역 니은 리얼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요것이 외래어 표기 때. 자 그래서 캐비닛이 아니라 캐비닛. 그리고 받침도 시옷이라는 것. 자 요런 것들이 좀 몇가지가 나와있죠. 자 우리가 즐겨 먹던 비스켓. 아니죠. 비스킷입니다. 비스킷.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간단하게 나눠주는 소 간단한 한두장짜리 안내장들 있죠. 리플릿. 리플릿 또는 팸플릿. 팸플릿이죠. 우리는 팸플릿이라고 말은 하지만 쓰기로는 팸플릿. 팸 아이팻자죠. 팸플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목표. 목표를 영어로 얘기할 때 뭐 타겟이 뭐냐.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타겟이 아니라 타깃. 타깃이죠. 그리고 자동차 앞에 있죠. 앞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충격을 좀 많이 시켜주는 거. 이거는 보넷이 아니라 보닛. 보닛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치킨 너겟이라고 얘기하는데 치킨 너겟이 아니라 치킨 너깃. 다 그렇죠. 자 근데 또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뭐 깃, 잇, 닛 이렇게 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맛있어 했던 것 중에 고로케라는 거 있죠. 고로케라는 거 있죠. 고로케라는 거 있죠. 그건 어떻게 쓰죠? 예. 크로켓입니다. 크로킷 아니에요. 크로킷이 아니라 크로켓. 예. 그리고 카펫이라 그러지 뭐 카핏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가 흔히 카페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카페트가 아니라 카펫이지 뭐 카핏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자 너는 어른 앞에서 웬 오도방정이냐. 오도방정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오도방정. 아닙니다. 오도방정이 아니라 오두. 하나 둘 할 때 두죠. 오두 방정이냐. 예.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여기서 웬. 웬 오도방정이냐 할 때 웬. 자 우리가 웬자 나가는 거 있죠. 웬에는 오아이 웬자가 있고 우어이 웬자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오아이 웬자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뭘까요? 예. 왠지. 오늘따라 왠지 치킨 너깃이 당긴다. 이것도 뭐 땡긴다. 우리 말은 얘기하지만 당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때 웬인지 왜 그런지 이때 웬지 이때만 오아이 웬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어이 웬자 있죠. 이거 웬 떡이냐. 웬걸. 웬샘. 그쵸. 또 웬일. 또 뭐 이런 거 할 때 웬. 전부 다 우어이 라는 거. 자 여기서 오도방정이 아니라 오두방정. 자 우리나라에는 모음조화라는 게 있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파괴되는 게 현대어로 오면서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죠. 이것도 원래 오도방정. 같은 흐름으로 가려면 오도방정 이래야 되는데. 오두방정 이라는 거. 자 이거 관련된 것도 몇 단어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저기 뭐 바둥바둥 바둥 바둥 바둥. 자 이렇게 팔다리를 막 이제 내져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둥바둥입니까 바둥바둥입니까.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떼를 쓰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바둥바둥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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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바둥바둥 바둥 바둥. 원래 이게 모음조화식으로 간다면 바둥바둥만 맞겠죠. 바둥바둥은 서로 파괴된 현상인데 이건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잖아요. 토끼가 이제 뛰어가는 거. 이거는 깡총깡총입니까 깡충깡충입니까. 자 이것도 모음조화대로 보게 되면 깡총깡총이 맞을 것 같죠. 그리고 깡총깡총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재는 희한하게도 깡총깡총은 X입니다. 깡총깡총은 모음조화 형식대로 쓰면 이거 틀린죠. 이건 모음조화가 파괴된 깡총깡총 또는 껑총껑총. 깡총껑총 이게 맞는 표기입니다. 깡총깡총 껑총껑총 그렇게 된다는 것. 또 오두방정과 또 비슷한 게 또 이런 것 있죠. 자 여러분 소껍총 장난입니까. 소껍총 장난입니까. 이것도 원래대로 간다면 소껍총 장난이어야 될 것 같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소껍총 장난입니다. 소껍총 장난. 그리고 오뚜기 오뚜기. 이것도 오뚜기. 이거는 오뚜기가 아니에요. 그냥 오뚜. 오뚜기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누가 이제 5월이라서 결혼식장에 갈 일이 많죠. 그때 가지고 가야 될 돈이 부줏돈입니까. 부줏돈입니까. 이것도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죠. 부줏돈이 아니라 부줏돈. 부주금이 아니라 부조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게 어리발입니까. 어리벌입니까. 이거는 어리발이만 인정을 하죠. 어리발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차릴 때 간단하게 차려놓는 거를 단촐한 식사. 단출한 식사. 어떤 게 맞죠. 흔히 우리는 단촐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단출입니다. 단출한 식사를 내놓는다. 그렇다는 것도 한번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와 관련된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파도 소리와 바람소리 속에서도 인기척을 느낀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칠은 파도. 거칠은 세상. 이렇게 말은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리얼받침을 갖고 있는 용언이 나오면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칠다잖아요. 거칠다. 이 리얼받침이 들어가 있는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 주로 형용사가 많이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리얼받침의 용언이 나올 때에. 그 이 어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잘못 표기할 수가 있는데. 거칠다. 자 이거는. 자 거칠고 거칠지. 이렇게 나가는데. 자. 거칠으니 맞나요? 아닙니다. 거치니 리얼이 탈락하죠. 예. 리얼이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거칠으니가 아니라 거친. 거칠으니 아니라 거친. 그 다음에 거칠으니가 아니라 거친이. 이렇게 해서 리얼이 탈락한다는 거.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칠으니. 요거를 거친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죠.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죠? 예. 녹슬은 기찻길. 예. 나훈아 씨가 부른 녹슬은 기찻길. 이것도 녹슬다. 녹슬다. 이거 쌍시옷 안 해요. 녹슬다. 자. 녹슬다죠. 이것도 리얼이 들어간 용언이죠. 그래서 요것도 녹슬... 녹슬... 녹슬으니. 못쓰겠다. 이 연못... 이 연못... 이 연못... 이 연못은 녹슬이니까 이거 못쓰겠다. 이것이 아니죠. 녹슨이 또는 녹슨. 예. 그렇게 하죠. 또 하늘을 나르는 언더움은 아니죠. 이것도 날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날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을 나는 리얼을 탈락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들은 꽃. 맞나요? 아닙니다. 시든 꽃이죠. 꽃이 시들으니 갖다 버려라. 아니죠. 시드니.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낯설은 타양 땅. 예. 맞나요? 아닙니다. 낯선 타양. 예. 그렇죠? 예. 또 낯선이.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10번을 봅시다. 게살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을 개가루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뭐가 있겠어요? 개. 어이개자죠. 예. 자. 여기서는 게살 개가루. 자. 여기서는 사이시옷을 넣는 거겠죠. 예. 여기서 뭘까요? 바로 개가루. 예. 개가루가 갯가루죠. 예. 개가루가 아니라 개의 가루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갯가루. 예. 갯가루입니다. 갯가루. 이 사이시옷 들어간다는 것. 자. 우리가 사이시옷 들어가는 거. 이것도 시험에 늘 나오죠. 예. 제가 일상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독특한 거 몇 개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 막내 아우, 막내 동생. 예. 의미는 같아요. 그죠? 근데 사이시옷은 어떻게 될까요? 막내 아우, 막내 동생. 예. 여기서 막내 아우에는 사이시옷이 없지만 막내 동생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입니다. 누이도 막내누이 아닙니다. 막내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뱃멀미, 차멀미, 비행기멀미 뭐 얘기하는데 자. 차멀미에는 시옷이 없습니다. 하지만 뱃멀미에는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뱃멀미.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 예. 또 뭐 하나만 더 넣을까요? 자. 여러분. 비누를 넣는 그 통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의 플라스틱 통, 그 플라스틱 곽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곽이라고 얘기하자면 곽이 아니라 갑이죠. 갑.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그 갑이에요. 자. 비누를 넣는 그 갑. 이거는 비누갑입니까? 비눗갑입니까? 비눗갑이죠. 시옷이 들어갑니다. 담배를 넣는 것은 담배값. 우유를 넣는 것은 우유값. 자. 근데 여기서 비누값이나 담배값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갔지만 우유를 넣는 우유값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한자와 한자 사이의 사이시옷은 여섯 개 내외에는, 여섯 개 외에는 안 들어갔죠. 여섯 개 뭐죠? 예. 숫자, 또 셋방, 횟수, 또 곶간, 착간, 택간. 이 여섯 개. 이 여섯 개 외에는 한자, 한자 사이에는 사이시옷이 안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비누값, 담배값. 비누, 그 다음에 담배. 이건 다 한글이죠. 갑만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와 한자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우유값은 어떻게 되죠? 우유도 한자고 갑도 한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데 우유를 사는 우유값, 발음은 똑같죠. 그렇죠? 우유값. 그런데 여기에는 우유를 사는 우유값에는 사이시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 값은, 우유를 사는 돈이죠. 값. 그것은 한글이기 때문에 우유값에는 시옷이 들어간다는 것. 그렇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피자집, 핑크빛, 시옷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왜? 이 외래어와 우리나라 말이죠. 이거 핑크빛, 빛은 우리나라 고요죠. 또 피자집, 뭐 이럴 때. 여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피자집, 그 다음 핑크빛, 우리가 말은 핑크빛, 피자집 얘기하지만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11번 봅시다. 자, 키가 짤따란 그녀는 내 동생이다. 여기서도 손댈 때는 짤따란 밖에 없는. 여기서 리얼비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짤따란다 할 때는 리얼비읍이 아니라 리얼만 씁니다. 리얼만 쓰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있었던 그 비읍이 그 다음에 디거스를 강하게 발음하게끔 해서 쌍디거스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짤따란다죠. 자, 그 리얼비읍에서 그 비읍이 없어지면서 그 비읍이 그 다음에 디겟과 합쳐져서 쌍디거스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짤따란다. 자, 우리가 넓다도 마찬가지죠. 넓다. 그것도 리얼비읍이었는데 이놈도 넓다란다 할 때는 너의 리얼만 남고 비읍이 다란다 할 때 그 디거스로 가서 쌍디거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넓다란다 또 짤따란다. 그러면 여러분 좁다란다는 어떻게 되죠? 자, 좁다란다에서는 특별히 좁에 있는 조에 있는 받침이 디겟 쪽으로 옮겨지는 거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냥 그거는 좁다란다죠. 좁다란다. 그 다음에 국다란다 어떻게 되죠? 원래 구에 리얼기억이죠. 리얼기억인데 국다란다 할 때 리얼기억 중에서 또 받침 하나가 디겟 쪽으로 가나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국다란다죠. 국에는 리얼기억이죠. 이거 리얼 탈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에다가 리얼기억 달았다 국다랏다 그렇게 표기한다라는 것 잘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다랏다 길다랏다 어떤 게 맞나요? 이거는 또 리얼이 탈락합니다. 리얼이 탈락하고 그냥 기다랏다 합니다. 기다랏다. 이런 것도 좀 색다랏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할까요? 자, 얄따라타. 원래 얄따잖아요. 얄따 리얼기억. 자, 여기서도 얄따라타에서 그 비업이 떨어져 나가서 뒤에 다라타에 붙어버려가지고 야에는 리얼 하나. 그 다음에 다라타 할 때는 쌍디귿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얄따라타. 그런 식으로도 바뀐다는 것. 자, 이제 12번 볼까요? 자, 그간 여러 가지로 태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만, 앗, 음미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잘못이죠. 이게요. 한 88년도에 우리 맞춤법이 크게 한번 개정이 됐죠. 그 때에 그전까지는 진짜로 음미다, 비읍미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비읍미다. 그래서 뭐 합니다, 갑니다, 옵니다. 이거 오다, 가다, 하다. 받침이 없으니까 비읍미다가 붙는데 받침이 있는 것은 그때는 음미다가 붙었죠. 근데 88년도 개정 이후에는 음미다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생겼죠? 습니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 앗, 습니다이지 만, 앗, 음미다가 아니다. 만, 앗, 습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럼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만, 앗, 습니다. 그러면 만, 앗, 습.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 앗, 습. 이 때는 만, 앗, 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 앗, 습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만, 앗, 음 이렇게 쓰셔야지 만, 앗, 습 이렇게 쓰시면 안이 되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